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수원시 한 은행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이 현금을 탈취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 김 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은행까지 동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후 도주했습니다. 현재 범인의 도주로를 따라 해당 지역에 형사와 타격대 등을 배치해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이 개부터 찍소리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야 일어서!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손 들어!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침착이 침착이 나가 나가 나가! 야! 뭐 빼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원하시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야 그대로! 바닥에 손 대고 물어 끌어! 제발 사람들 말해! 이 새끼 넌 내 말이 맑았지 않아? 찍소리 하지 말리지! 야 그대로! 자 고기 시켜 고기 시켜 고기 이러지 마! 너 뭐해! 돈 안 잡아! 응! 아 저기 여기 현금도 얼마 없고 금고에 다 있는데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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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담당 누구야? 금고! 금고! 금고 담당 누구야? 금고! 금고 담당 누구야! 아이.. 저기.. 너야? 아니요! 그거 아니고! 너무 급한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고기 들어! 너 나랑 장난해? 아니요! 진짜 마려운데! 찬아! 아주.. 아까부터 참았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스트레스 싸운 방광염이라서 제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야! 야! 상업하면 안 돼? 어? 여자분 봐준 줄 알아! 아! 정산아. 정산아 판매. 문장, 정산아. 경연,에서. 대비 들어 시ath세요. 총 내려놓고 손들라구! 총 내려놓고 손들라구! 총 내려놓고 손들라구! 파트!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확히 5분 10초 만에 출동하셨네요 오늘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일어나. 상황 종료 상황 종료. KCU 은행 가현지점 창구 사고 모의훈련 상황 종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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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전 부서랑 협의해서 최저를 승인되게끔 노력할 테니까 직원들 월급통장 법인 인터넷뱅킹 그리고 예금 등등 그런 부수적인 거래는 저희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확인하셨죠? 여기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봉 몽타주 떴네. 아 그 수원조에 비해서 튀었단 놈? 네. 아 근데 몽타주래야 뭐 헬멧 쓰고 있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겠는데요. 헬멧이요? 응. 총도 소재 있네 이놈. 야. 요새 보이스피싱봉들. 수법도 그렇구나. 무서워. 저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응. 설마 헬멧 쓴다고 다 범위 있냐? 응. 아닐 거야. 그게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경고 망동이였네요. 그럼 수상한 사람 나타나면요? 그냥 모른척해요? 근데 우리 가스총 있잖아요. 저 부장님.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조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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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123번 고객님 2번 창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혜준은 마음의 부인까지 취 ры мал員의 어머니의 정ählt 말고 한라의 목표 또 rotate JOSHA. 캣할수 이런 headset에 왔던 지혜준 şey 제보 한국의 전자의 ş急inhos 베어민의 authentic 것 같은 프로듀를 선택하시려고 15번 covenant 차 대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냄새가 좀 납니다.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여직원분한테 실례가 될까봐 이 구찌 제거 스프레이를 좀 뿌리... 이게 총입니까? 빵! 이게 총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은행 강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예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 적금 좀 해약해줘요. 최대한 빨리. 아 해약이요? 잠시만요. 어머니 이거 해피정련 희망적금 말씀하시는거죠? 이거 다 다음달이 만기신데 지금 해약하시면 손해가 크실텐데요. 괜찮아요. 저 돈으로 다 주세요. 전부. 아 전액 현금으로요? 아 예. 계좌이체가 아니라요? 아 네. 아 그럼 어떻게 수표도 섞어드릴까요? 수, 수표요? 아니. 다 현금으로 줘요. 아 두 분은 관계가.. 아 아드님? 예? 예 뭐 아들 아들. 빨리 좀 해줘 아가씨.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여기 이렇게 책한 부분만 기입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서명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직원들끼리 미리 사인이라도 만들어놔야 되는거 아닌가? 어디니 막 깜빡깜빡 한다든지. 요거 어때요? 어 요거. 어. 하자. 네. 잠시만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안 닮으셨어요? 아드님이 친탁하셨나보다. 거참. 말 많으시네. 처리나 좀 빨리 해주시죠. 에휴 죄송합니다. 제가요 호기심이 조금 많아서. 죄송합니다.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이게 안 맞으면 제가 제 돈으로 다 채워놔야 되거든요. 아, 100만 원 확인 되셨고요. 아, 어머니 날이 너무 덥죠? 응. 언제까지 이렇게 덥지. 네, 2,200만 원. 찾으셨고요. 어, 어머니. 이게 조금. 아, 들어가는 게 지금 봉투가 없구나. 아, 됐다. 아무래도 이거 조금 작은데 잠시만요. 큰 봉투가 있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그럼. 저게 고객님? 으아아! 아, 들어가고 싶어요! 아, 보여줘. 오, compensation! andra가! 네, 담당님. 지금 진수라고 서장님 배고, 지금 서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점장님 리스펙.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점장님께서 바로 퇴근을 하시는데 완전히 기분이 엎드렸어요. 벌써 기사도 났다고. 기사요? 벌써? 우와, 진짜네. 대박 신기하다. 뿌듯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겁이 없어, 우진 씨? 네? 아니, 그렇게 티나게 시간 끌다가 그 놈이 이렇게 총 들이대고 이렇게 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그게 그 아줌마 전 재산인데 그럼 어떡해요.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은 거. 그 나쁜 놈 새끼가 눈앞에서 들고 튀게 생겼는데 그럼 뭐 가만히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는 참 당차, 예나 지금이나. 네? 아니에요. 그냥 가시죠. 그나저나 대리님, 배 안 고프세요? 제가 특별히 밥 살게요. 밥? 뭐 제 생명은 은인이기도 하니까 여기 좀만 가면 제 단골집 있거든요. 진짜 죽이는 데인데. 대리님, 즉덕 좋아하세요? 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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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덕.